작가 VS 작가 작가 VS 작가 작가 VS 작가 작가 VS 작가 여러분 다시 테드 디케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중이 촬영을 마치고 저희가 좀 발견해서 이런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디케이와 함께 탐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수초와 함께 저희 메인 민물어항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와! 올마자아예요 모르게도 잡혔어요 왕수천에서 애니몰로티비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티비입니다 끝난 줄 아셨죠? 새로운 물고기랑 수초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기존 약간 방치를 했던 토종 민물어왕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초는 나사 말인데요 정말 잘 자라서 트리밍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여왕을 점령해 버리니까 나사 말을 키우실 때는 참고해 주세요 1미터 가까이 자란 것 같은데요 트리밍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엄청 깔끔해졌죠? 오른쪽 나사 말 영역을 다듬었고요 중간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날 물고기들을 함께 가져온 검정말을 또 중앙 부분에 식재했습니다 테드님이 새로운 친구들 밥을 주고 싶다고 노보테브 붙이고 있는데 과연 먹을까요? 네 일단 이 수조는 저희 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실은 물그림자가 상당히 좋은 조명이라서 이런 토종 민물어왕이나 해수 에프어왕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데려온 돌마들 친구 아직은 어리벙벙하네요 몇 개월 전에 한 마리 들어갔던 야마토새우랑 해수배던 새우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붙여놨던 노보테브는 새우들의 차지가 됐네요 네 3일이 지났습니다 백탁이 잡혔고요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기존 친구들이랑 채집해왔던 친구들이랑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돌마저도 적응을 했네요 네 위쪽에서 본 뷰입니다 일단 이 수조에 들어간 유목이나 돌이나 수초 모든 것들 그리고 물고기들 전체는 저희가 채집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네 이 수조는 가로 60, 폭 35, 높이 60에 주문 제작한 수조입니다 3일 전이랑 다르게 노보테브를 줬더니 확실히 잘 몰려들여서 먹고 있네요 민물고기 먹방 볼 때는 노보테만한 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떡납줄갱이랑 각시붕어 그리고 적몰개, 돌마자, 버들매치 이런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전부 한 곳에서 채집된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이 친구들 근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애니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